계속 탐이 나. 용건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. 아빠 이번 작전 니가 설계했니? 의도가 뭔데? 나한테 맞서려는 건 아니겠지? 의도 없습니다. 단지 옳다고 믿는 일을 할 뿐입니다. 진아. 차돠이 데려왔습니다. 기다려. 기르던 기가 속을 썩여서 버리적머리 좀 고쳐놔야 해. 변신없어. 정모님. 비행 하게 해 주세요. 저 이 일이 필요합니다. 라면 뒤집어 쓴 승부한 년은 이제 필요 없어. 내 맘은 지옥인데 네가 불러들었어. 전생에 무슨 죄를 잡길래 이 타이밍에 걸리니? 너 참 운 없다. 그만하시죠. 동료예요? 얘 내가 자를 거야. 그럼 그마저도 아니지? 나. 지니 너 차도 이랑 뭐 있니? 전문인답지 않게 소식이 참 더디시네요. 차도희 씨랑 저 결혼설도 있었죠. 저 새항공사 발족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. 차도희 씨 제가 제 팀으로 데려갑니다.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지. 마십시오. 마시겠습니까? 고맙습니다. 그 뒤입니다. 그것은 위에서 pierwszy井을 달려갔었ний bit